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출정식이 개최됐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출정식이 지난 1월 2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미디어 국토대장정 조직위원회와 복지TV가 주최주관하고 현장음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미디어 국토대장정은 코로나19 종식 기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고자 기획된 국민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계층인 장인, 노인, 다문화 모든 분들이 합쳐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복지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삼천리강산에 메아리 칠 수 있는 국토대장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미디어 국토대장정은 특별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카를 타고 노래자랑 운영 방식으로 지역을 찾아가 콘텐츠를 만들고 특산품 소개와 판매까지 연결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